1. 새가족들, 우리 삼행자들의 말씀 이런 체험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만남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팀을 만나든지 이게 일어나게 돼 있죠. 또 우리가 삼행자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일을 하게 되죠. 쉬운 여름은 주일학교를 맡았다, 중고등을 맡았다, 맡아지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어떤 파트에 솟을 놔서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집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깁니다. 아까 우리 자료국의 직원이 새로 왔다고 잠깐 제게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누구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걸 알지만은 잘 놓치기 쉽죠.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이래도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돼집니다. 또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축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전달되고 알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은 주일학교를 맡은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만나면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게 되고 같이 얘기하게 되죠. 이럴 때에 내가 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뭐 응답받은 분들은 슬쩍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일해 보면 또 영 아니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되어지면 사실상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내가 말씀 응답하던 것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걸 또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장모님들이 사업체에 가거나 불신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 자꾸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통해서 이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사람은 직장에서 높은 사람 모시고 심부름도 하고 운전을 하고 그랬어요. 운전하는 집사님이고 높은 사람을 사장을 보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 뭐 묻는 거야 한 번씩. 그냥 뭐 운전하고 가다가 사장이 야 니 말이야 이런 년 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 뭐 이 친구는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사장이 어? 이 보통 놈이야 이런 말이야 어? 또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 통해서요 뭔가 말씀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장이 말이죠 이게 운전수지만 마치도록 친구처럼 막 자꾸 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일 거예요. 이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난다도 너무 말이 안되고 너무 대화가 안되면요. 그 친구가 안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가족도 말상 아니에요. 저 가족도 너무 대화가 안되면요. 그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너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한다고 해도 너무 이 사람이 이게 대화도 안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반대로 이 사람이 뭔가 툭 얘기했는데 어? 이런 부분에 거의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답받은 증거 거리를 딱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 말씀이 기도와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이 전도에 관한 말씀들이요. 응답으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실한 증거 온 것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새가족에게 전달되어지죠.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다락방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가 다락방이 이렇게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 움직이 나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구요. 하나하나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깨달아져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그러다가 스무가지 전략이 보이는 거에요. 스무가지 전략이 보이면서요. 아 이게 뭐 이런 이런 성경대로 이렇게 응답이 오구나. 이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남은 자. Remnant라는 단어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전도에 대해 성경에 크게 세 군데로 응답이 오더라구요. 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을 주고받고 할 수 있죠.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가 신문을 보다가 약간 이렇게 졸았어 이렇게. 그리고 뭐 음료수 지나가다 주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고 그래. 신문을 보는데 내가 약간 이렇게 졸한 거예요 이렇게. 그 예쁘게 생긴 스튜디오에서 한 명이 오더니 나를 이렇게 찾아봐요. 그리고 내가 뭐 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다 이러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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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뜨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Remnant입니다 이러더라구요. 오! 오! 목사님, 제가 Remnant입니다 이러더라구요. 오! 그래. 어느 장끼 뭐? 일산 어디에? 그래. 아휴, 반갑다. 반갑다. 그리고 갔는데 그걸 모르고 사무장이 사과하러 왔어요. 그 주무시는 데에 우리 직원이 깨워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올 때 내가 이제 제 앞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무장이 한 번 더 사과를 해요. 저 직원이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 아이라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반가워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내가 끝에 뭐라 하지 마라 말을 해야 될 건데 가만한 사람한테 얘가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탁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걔가 내가 딱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목사님, Remnant입니다 이러면서 다 통하는 거죠. 이렇게요. 말씀에 응답하던 부분들이 내게 정리되어 있을 때 많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도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3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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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없습니까? 당신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답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답을 했는데 요게 복음신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제가 응답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게 정리되어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법까지 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장모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일부러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부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요. 굉장한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가 시작이 되죠. 그게 전도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라고 하는 인격을 깔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흔들리질 않아요. 예, 지교회가 안 되거나 다락방이 안 되거나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인격을 깔고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만났을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가 거기 전도할 때는 아가씨 세 명 불러가지고요. 내가 여기에 굉장한 간정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세 명의 아가씨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제자 운동을 하는 가운데 20가지 이 전략이 말씀으로 응답이 내게 다 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게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나 하니까 미래가 보이길 수 있어요. 이 미래를 위해서 산업 성교를 만들어라. 이 미래를 위해서 문화사역을 해라. 이 미래를 위해서 전문의를 해라. 이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치유사역을 해라. 이게 전부 말씀으로 다가왔나 그리고 진짜 미래는 렘넌트다. 이게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 체험인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설교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내게 있으면은 내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고 위기가 올 때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올 때는 큰 방향을 잡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방향을 잡니다. 이렇게 내 얘기를 새가족에게 해줄 때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말씀 말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이 응답을 가지고 다음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늘 그렇게 해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여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특히 장노님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자면요. 장노님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을 주셨다면 굉장한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자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말씀 체험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체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입니다. 누가의 말씀 체험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아주 사도행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는 사실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했는가 하니까 데오빌로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증했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최고 직업에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네. 자기가 보고 체험한 말씀을 전달해 여기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사명자들 또 전도제자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올해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누가가 한 얘기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말씀 전환 여기에 아까 말씀 했습니다만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기도가 배경이 된 말씀을 볼 때 이런 응답이 오게 된다. 이것은 지금 누가가 자기가 받은 최고의 응답을 지금 데오빌로 얘기해 보여요. 지구상에서는 제가 보기에 책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를 납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다가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예. 최고의 응답이지만 이 말은 내 이제는 인생의 모든 답 얻은 것을 전달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안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건넝받고 딴 그가지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통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만남이 뭡니까? 사둥이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게 사둥이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있고요. 이게 일어나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삼촌 제자가 일어났다. 이게 지금 의사 누가 본 말씀 체험입니다.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본 부분이 뭐냐? 치유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전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사둥이 19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병든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막 일어났다. 이런 것을 누가가 보면서요 기록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특히 신기하게 본 것은 누가가 본 것은요 이 영적 상태에 관한 것을 많이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자기 체험을 말씀 체험인 것을 기록해 보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말씀 체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응답하던 부분들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은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도 이것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겨료를 딱 하면요 남편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잠깐 간절히 이제 집이 살아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말씀 은혜 받은 부분을 남편에게 힘이 되도록 얘기해 주세요. 사건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면요 남편이 두고 어? 굉장히 살아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간단 간단하게 이게 다입니다. 분명히 가정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남편이 밖에서 막 부신한 속에서 힘들게 온다니깐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불신 친구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계속 듣다가 온다니깐요. 왔을 때 너무나 사실적인 응답받은 부분을 얘기할 때요. 충격돼요. 보통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안 그래도 지치는데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주문이 뒤지고 그러다 얻어 터지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한 자기의 고객이었던 아주 중요한 데오빌레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다라. 의사는 누구도 응답을 받고 데오빌레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살아있는 말씀인 거니깐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네, 지금부터 실험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일부러라도 직접 간접으로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는 큰 도움을 안 줘도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의 과학이 들어갔습니다. 기록은 누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체험했던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자, 베드로가 보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사도행 2장 14절 21절은 설교인데 무슨 설교입니까? 이게 설교인데 굉장한 메시지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이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예,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게 최고의 명설교 첫번째 설교 자, 베드로가 붙잡았던 언약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요. 이보세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종교생활하고 앉는 그에게 응가금은 내게 없으면 내게 있는 건 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데는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얻을만한 이름은 아니다. 불교가 좋은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란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근세를 꺾고 재앙을 없애고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천하이에 구원해달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베드로에게서 나온 체험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허감들이 다 무너지는 약사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사회의 기여 정도다. 가장 좋은 중직자는 누구냐?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최고의 살아있는 설교는 뭐냐? 내게 온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이 말씀을 역사하기 때문에 현장도 살아나게 돼 있다. 꼭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말씀 체험. 새가족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말씀 체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부분들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처음이요.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먼저 문 열리는 것이 아니고 빌립에게 먼저 열렸고 베드로에게 먼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 죽게 됐는데 여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살아나오는 역사에 나와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처음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역사를 나요. 교인들은 여러분 상상외로 힘 빠져 있습니다. 네, 교인들은 상상외로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갈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명만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역사를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빨리 교인을 살리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박신중 목사가 미국 간다고 인사를 왔길래 우리 최영수 모사님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생각해 보라 이랬어요. 마가다락방 지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전역을 살려라. 개교회에 해버리면 전체 일을 한번 마가다락방에서 파송해 가지고요. 전체 좀 렙는 듯 살리는 역할을 좀 해라. 마가다락방에서 파송해 주세요. LA에 대학 안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걸 살리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들어가라. 꽉 찼다. 살아있는 말씀만 전달해 보면 살아날 사람이 가득 차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한 군데만 가도 그렇다. 실제 영어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은 걸 전달할 때 그때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일부러 우리가 좋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나쁜 말, 불신앙을 얘기해서 상대방을 죽일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가득 지금 이게 죽어가는 사람, 살아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영수 목사님이 다시 얘기해 가지고 시간 좀 연장시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기도하고 한번 가봐라. 랩런 충동을 좀 해라. 그 랩런들이 답답할 때 말할 때가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랩런들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뭔가 위에다 얘기하면 확 떨피고 말씀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도 보면요 여기서 또 말씀 놓치고 다 놓칠 뻔. 여기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만남을 통하면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여기서 또 놓칠 뻔.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 보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한 달에 한 명만 시험 주면 십 년이면 백 명 된다. 지구상에서 너 혼자 살아야 된다. 사람은요 거의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 말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도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크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꾸었다. 가는 곳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크리스도 만난 고백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나바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도 얘기를 듣고 바울은 여기서 사실은 제자 훈련 끝낸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캠프하고 삶을 사는 방법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바울이 몸부림치고 금식한 게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총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문을 해주죠. 자,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 체험하기 위해서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하다가 사동의 16장 6절 12일 기도하는데 이때 마게도냐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인물을 갔는데 귀신들 인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받은 체험된 능력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부분들입니다. 바울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이 은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새가 두 개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상 여기에는 제일 축복받아야 될 삼행자들이 모인 시간입니다. 그렇죠. 특히 새가족을 키울 삼행자 집회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여기가 바로 4등의 1장 14절이 모인 자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꼭 가르쳐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또 많은 일 중에서 우리에게는 설교도 얻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로 들었을 때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말씀을 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가족에게는 손해를 줍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 설교는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성명으로 감동하신다. 설교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설교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뭘 붙잡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예배는 네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설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힘을 얻어야 된다. 언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때 하나님이 네게 성취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중직자들도요, 하루 종일 예배 못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한 번을 딱 이렇게 보니까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이게 없다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장모님들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이 되는 말씀 딱 옵니다. 그것은 여섯 해 동안에 성취될 응답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기가 찬 질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설교를 뭘 붙잡고 말씀을 해 뭘 붙잡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맞는데 그래 가르치지 말고 우리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행위가 예배요. 예배 시간이 네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걸 해라. 여러분이 그냥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 다 들으면서 말씀만 듣고 주일날 했는데 이게 역사를 놔요. 이게 힘이란 말은 치유되는 역사를 놔요. 제가 거의 망하게 직진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 혼자 망하게 직진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이라 그 설교에 귀를 기울지 않았습니다. 부교육자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오늘 딱 깨닫게 됐어요.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겠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 오면 안내하고 앉았다 하니깐요.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이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한번 해이 모여요. 목사님이 그걸 내가 보고를 했다니까요. 아 목사님 내가 예배를 해 보게 되겠어요. 아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능하면 내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심부름 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아 그럼 목사님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예쁜 기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때 제 인생을 바꿔 놓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무런 증거는 안 왔는데 저도 모르게 지나고 보니깐요. 제가 그 많은 부산의 목사님들 가운데 절로 축복받은 경우에 가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전도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입니다. 새가족에는 꼭 가르쳐야 될 두 번째 거기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본적으로 직업 따라, 나이 따라, 직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장로가 받아야 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 직업 따라 받아야 될 축복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도가 하면 돼요.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30대와 20대 기도를 같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있는 거와 저 미국에서 사는데 기도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사람들 축복받았다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도 잡아야 되지만 세가족에는 전달해야 돼요. 세가족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힘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잘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훌륭하게 이렇게 뭘 갖다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만 하고 청년들만 하고 내가 진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가 이건데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크게 몇 가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글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내 과거는 전부 축복이요. 발판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 보게 되냐면요. 이러면 지금 내 현재는 저 미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저 미래는 지금 현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으신 것은 전 세계 전도 제자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미래의 축복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 인생에 답이 나오도록 말씀이 딱 정리되죠. 그리고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무사는 저는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 탁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는 말씀 스케줄을 한번 좀 잡으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같이 중위자분들은 세 가족들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팀이 만들어졌을 때 말씀 스케줄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성경 가운데 복음, 성구를 깊이 기도하는 각인시켜라. 예, 복음, 성구, 이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인시켜라. 예, 복음, 성구, 이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인시켜라. 그 다음에 같이 성경 읽기를 좀 해라. 예, 같이 모여서 읽자는 말이 아니고 같이 이제 좀 나누어서 성경 읽는 걸 좀 얘기하고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스케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팀이 모였을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팀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 젊은 분들 꼭 해보세요. 강단 실천 팀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나 마음을 붙잡고 실천 팀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시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모든 메시지를 지금 세 가족에게 얘기한다는 거는 쭉 얘기하는 건 되지만 실제 움직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하시고 두 가지로 결론 내리세요. 세 가지 얘기는요. 말씀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세 가지 얘기는 쉽습니다. 몇 명 예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시 체험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예배다. 록페일러입니다. 록페일러는 주일날 예배 때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 받았어요. 예배 한 시간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또 한 명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와나메이커다. 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예,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는 예배 통해서 응답을 받고 누른 것을 한 사람이 뮬러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해라. 혼자서 정시 예배하라. 한 번만. 여래만 하면 매일 하면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혼자서 정시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예, 강당 메시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예배입니다. 우리 이거 생긴 안 하거든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시 예배 때 혹시 많은 일들을 점검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응답 발견하게 됩니다. 혹 전도 대상 놓고 정시 예배 때 기도하십니다. 여래만 해주면 말씀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체험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열매를 납니다. 예, 이 응답 받으시고 오후에는 기도 체험과 전도 체험입니다. 예, 말씀 체험에 아주 중요한 시작이 이미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요. 당장 당장 지금 사람들은 시험 들어 있습니다. 말씀 전달하세요. 99%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마십니다.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예, 사람들은 크게 쓸데없는 말을 들으면 힘들 정도로 쓸데없는 말을 갈급해야 되겠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영적인 병이 들어겠습니다. 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만 따면 되요. 일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됩니다.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말씀은 잘 전했는데 행정하는데 보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라서 깨죠. 예,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보니까 너무 율법이다. 또 깨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억지로 전할 수 있다니까요. 전을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바란색이 안 맞으면 이렇게 이 두 개만 맞으면 말씀은 무조건 역사하셔야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아의 왜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라. 에스겔아의 47장에는 말씀이 흘러가니까 전 바다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새가죽이 전달해야 될 기도체험은 뭐며 전도체험은 뭔가 오해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때도 큰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벼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아멘 아멘